현재 화면에 보이는 사과 품종은 미얀마 후지입니다. 보통 미얀마 후지인데 미얀마로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식 품종명은 미얀마 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착색이 전반적으로 들쑥날쑥합니다. 단에 보면 한 밭에서도 어떤 나무는 착색이 아주 양호하고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착색이 불량한 그런 들쑥날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후반기에 태풍이 사내왔기 때문에 그 강우량이 많아서 뿌리가 지속적으로 후반기에 질소지를 흡수했다. 그래서 착색에 많이 관여를 해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얀마 후지의 육성 내력은 사실 일본 나가노시의 한 농원에서 1995년경에 일본 전체의 후지 30개의 품종을 수집해서 교통을 수집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량한 개체를 선발 육성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일본 국립종자관리소에서 2년 동안 적응시험을 마치고 마친 우수 품종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식재를 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로얄 후지도 많고 또 미얀마도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의 과실 중량은 350g에서 400g 내외로 주로 대과에 가까운 재배기술에 따라서 다양한 과실 중량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재배기술이 양호하다면 대과에 가깝다. 당도는 14브릭스에서 15브릭스 내외로 맛은 상당히 좋은 일미가 되겠습니다. 숲기는 10월 하순 빠르면 10월 중순인데 보통 10월 25일 전후가 적정 수확기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성은 보통 150일 이상에서 160일, 170일 정도 그래서 6개월까지 4 내지 6개월간, 5 내지 6개월 정도 저장이 가능하다. 요즘 스마트 프레시, E-프레시 이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더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일의 특성을 우리가 읽어보면 보통 일반 후지와 유사하죠. 숲기가 일반 후지보다는 대략 빠르면 10일, 늦어도 보름 정도 좀 빠르다. 조숙계 후지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후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아조변이, 가지변이가 많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후지는 그렇게 선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바퀴 가수원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착색이 상당히 금년치고는 맑게 났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착색이 다소 불량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기는 않는 가수원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다녀보면은 일부 노린재 피해가 더 있고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이 가수원은 현재 보니까 특별한 탄저병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일소 피해가 받은 열매도 이렇게 있습니다. 상단부의 열매를 보시면은 미국 선여벌레의 부생물이 노출돼서 그 얼음을 유발한 그런 가수원은 또 상당히 많고 대부분의 가수원의 상단부에는 그런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수원을 보니까 착색을 위한 염내 질소 함량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착색을 나타내고 있다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염록소가 탈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후반부에 왔는 그 비들이 이 강우 때문에 뿌리가 토양 속에 질소 니트로겐 흡수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흡수하게 됐기 때문에 착색이 좀 불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쁘게 잘나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품질 능금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질소 시비량을 물론 질소 성분이 과실 비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맛있고 더 색깔도 이쁘고 소비자로부터 인정받는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미량원소 시비를 아낌없이 하시는 게 맞다. 또 금전도의 과점이 이렇게 까만색을 띄는 이런 기스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녀보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보이고 하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과수재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맛이죠. 소비자로부터 제 구매력을 잡아당길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맛이다. 그 다음에 착색이죠. 저격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않고 과실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농촌은 고령화되고 또 인력도 없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나 혼자서만 해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일 크기는 보니까 주로 4다이 중후반 5다이 초반이 많습니다. 엽색은 지금 장기간 비료를 하지 않으시고 그런 양도 조정하시고 또 밀양원수를 장기간 많이 시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이런 후반기에 비가 많은 해에 이 정도 착색을 나타내게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재배지침을 상당히 잘 따라오시는 그런 과소에 되겠습니다. 노린재가 집어넣는 열매가 간혹 몇 개씩 보이도 있습니다. 엽색도 양호합니다. 응애피해비 가록 보이네요. 자 수확이 한참입니다. 수확이 한참인 가을 사과밭에 와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